나는 루토와빼 양꼬치 가? 양꼬치 드디어 야 나 마라탕 질려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양꼬치 루토와빼 이거 양꼬치 루토와빼 맛있겠다 어 근데 왜 양꼬치에는 칭다우 아니야? 하미 주시면 이거 더 맛있어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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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거도 많이 먹으면 그거는 양꼬치 칭다우는 광고 나왔습니다 맞아 맞아 오늘은 할인이에요 오늘의 뜻은 양 안녕 짠 짠 깐 부메랑 뭐 부메랑 뭐 해야지 부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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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찌지 꿀팁 이 논동아 나는 깜 그래야 담밍이 딱 맞아 진짜 양고찌 너무 맛있어서 그래 야 역시 역시 건침이 남